네 안녕하세요 경포대의 뜨는 달 강릉 하나로마트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막걸리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구입처는 못찾았어요 무아스파타메 도수는 무려 13도에요 일반 막걸리의 두배가 넘습니다 강릉에서만 발견되기에 꼭 강릉에서 사와야해요 설사 맛이 구려도 사와야하 와 이거 진짜 진짜 찐으로 맛있습니다 겁나 텍스처가 높은 그 질감 꽉 찬 쌀알이 담긴 찐 요구르트 맛 같아요 입안에 질감이 장난 아니에요 단맛이 적절히 꽉 찬 요구르트 같은데 그 시큼한 맛이 진짜 맛있게 납니다 신맛이 강한 막걸리 중에서 아 이거 찐이네요 근데 강릉에서밖에 못 구해요 그건 좀 아쉬워요 이거 마시면 바로 화장실 직행